자 해바라기 꽃을 노리는 잘쓰에요 해바라기 오늘도 무사히 잘 견뎌야 할텐데 걱정이에요 항상 맹수들한테 시달리는 우리 해바라기들입니다 그 옆에는 코스모스 금잔화가 있는데 네 무서워서 아직 꽃을 못 피우고 있어요 우리 잘쓰 루시 에코 착해요 잡초들만 뽑아왔어요 아이고 착해 우리 슈가 슈가 뭐할까요 오늘 슈가도 오늘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더 말씀을 피워볼까 오늘 계획을 굉장히 많이 세웠는데 특별히 말씀을 피운 건 없어요 우리 구찌 해바라기 꽃을 먹고 있어요 우리 구찌 슈가 잘쓰 루시 예쁜 루시 그 다음에 샤넬 우리 아가들 등치는 크지만 더위를 많이 타서 이른 아침에 이렇게 나와서 놀아야 돼요 낮에는 얘들 다 기절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아가들 즐겁고 행복하게 지냈을 있도록 하고 오늘 봉사자 분들 많이 오기로 했으니까 간식도 많이 준비해서 맛있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해바라기 해바라기 꽃이 활짝 피어서 시도 뿌리고 해야 되는데 찰스 때문에 못 산다 진짜 그래도 해바라기 찰스 해바라기 꽃 땄어요 구찌 아이고 바쁘다 우리 루시 우리 아이들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